어깨동무 스토리움, 래의 마을에서 아이큐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해보세요. 서로 다른 모양의 아이큐 퍼즐을 조합해서 3단계 퍼즐을 풀어봐요. 먼저 그림과 똑같이 퍼즐을 맞춰주세요. 한 조각씩 차근차근 맞춰봐요. 그림과 같은 모양인 조각을 찾아보세요. 이제 나머지 7조각은 친구들이 생각해보세요. 정답을 공개합니다.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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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포즐이 완성되었어요. 두번째 포즐도 맞춰볼까요? 그림을 따라서 퍼즐을 맞춰주세요. 이제 나머지 7조각은 친구들이 맞춰보세요. 정답을 공개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번째 포즐도 완성! 재밌는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어깨동무 스토리움에 방문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